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2022년 한 해가 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역대급 불확실의 파도에 출렁거렸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이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2023년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또 한 번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번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하락 거래가 대거 출몰하는 대세 하락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의 서막이 열릴 수 있을지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또 중요한 변수들은 어떤 것인지 다양한 경우의 수와 전망을 짚어보면서 지금 이 시간 토마토 집통과 함께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최항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그리고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박성규 JYP홀딩스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에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하반기부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워낙에 상승에 상승을 좀 거듭해왔던 시장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권혁중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이자 부담 때문에 사실 부동산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12월, 작년 12월 26일 한국은행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이 몇 퍼센트냐고 봤을 때 이게 60.6%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기준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내 연봉의 60%는 원리금 갚는 거에 쓴 거죠. 월급으로 본다 그러면 내 월급의 60%는 말 그대로 원리금에 쓴 거고 이게 신용대출까지 합쳐버리면 7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내 월급에서 70%는 원리금 갚고 30%는 갚고 생활했다는 건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접근하는 곳에 좀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특성상 사실 변동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 상승이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하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하반기에도 부동산 침체 현상 그다음에 이번 연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침체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말 그대로 지난 2, 3년 동안은 부동산의 폭등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최근에 정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영끌족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서 거래 절벽이라든지 하락거래 이런 부분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거품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교수님의 의견 어떠세요?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원래 오를 만한 증가 요소보다도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만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인 상하이, 베이징, 도쿄 이런 지역들, 홍콩, 런던, 심지어 아이슬란드, 레이카, 미크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데들도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전 세계적으로 오른 현상에서 유달리 독특하게 오른 것은 아니고 모두 다 가격이 오른 상태였지만 그것은 대부분 유동성 확대로 인한 어떤 저금리가 상당히 가져왔고 사실 집값이 어느 정도 또는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힐 만한 시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실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소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코스피는 3,500을 찍었고 집값은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없는데 자산 가격이 왜 오를까 이것은 금리 효과 또는 유동성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밖에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19년 말까지 오르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유동성 확대로 따른 그러한 가격 상승 효과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이나 2020년 말 정도쯤에 올랐던 것은 더 간 거죠. 원래 이제 오르는 어떤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제 떨어질 때도 보통 이제는 떨어지는 것들이 멈출만 해도 해라고 생각해도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를 때도 이제는 고점이어서 이제 오르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우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자산 가격의 이제 가속도 효과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제어가 될 만한 어떤 시점에서 더 많이 간 그러한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우리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장에서도 우리의 예상치를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이 거품의 기준과 함께 그렇다면 이런 거품들이 지금 붕괴가 되면서 싸게 사야 되는 매수의 적정한 타이밍은 어땠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좀 덧붙인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어떤 하락의 요인들 거품이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과 또 그 이후에 하락으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상승했고 유동성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락하면서 최근에 2022년도 9월 달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국 주택가격 거품 비율입니다. 거품 비율.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지역별로 하락률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세종 같은 경우에 거품 비율이 60%고요. 가장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58%,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 수도권 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5%의 거품 비율이 있다라고 한 발표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지금 금매물권으로 나오고 있고 또 여러 지금 매체에서 발표하고 있는 하락률을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가 떨어지는 수치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수치,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사이 때의 저점일 수일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39%, 대구 같은 경우에는 23%, 울산 같은 경우에는 11%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 거품 비율이 좀 작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거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에서 한 35%에서 40%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저점의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좀 최소 30% 이상은 고점 대비해서 빠지는 시점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난해 지지난해 이 거품도 좀 많이 끼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PIR이라고 하죠.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 또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서울의 PIR이 14까지 늘어났다라는 수치를 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건 1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돈을 다 모아야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점점 더 집을 사기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주거실태 조사가 작년도 한 12월 20일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트의 기간이 조사 기간이 21년 8월부터 22년 1월까지니까 22년도를 반영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일단 그거는 전제 조건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PIR 같은 게 수도권 PIR이요. 이게 한 10배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살려 그러면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이제는 한 10년을 모아야 된다라는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수치를 좀 본다 그러면 실제 이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게 6배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쭉 6배수 가다가 2020년에 8배수, 21년도에 10배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에 급속도로 올랐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집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우리가 잘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의 PIR 같은 경우에도 한 14배 정도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14배면 14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차트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저는 이번에 나왔던 그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자가 보율률도 같이 이제는 조사가 됐거든요. 봤더니 이제 수도권 자가 보율률이 한 5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영끌 매수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2020년도, 21년도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영끌 매수해서 자가 보유를 했다는 것도 또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봤을 때에 부동산 가격이 급속적으로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레벌드를 일으켜서 시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반증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부채에 대한 증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공포를 불러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고랜드라든지 또 롯데 건설에 대한 PF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신뢰감이라든지 불안감이 조금 더 커졌고 미분양이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는 정도가 됐거든요. 현재 미분양 수채가 한 4만 7천 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계점이 6만 호라고 하던데 이거를 뛰어넘게 되면 그 이상 8만 호, 10만 호까지도 급격히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대표님? 일단 내년도 올해 물량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게 한 10만 호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인허가 물량을 30%를 줄인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일단은 수급 조절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앵커 얘기했듯이 레고랜드하고 롯데건설 PF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여의도의 증권사의 자구책으로 일단은 지금 감원 구수소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1군용권이나 아니면 1군사 건설사나 아니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시공 수주를 지금 거의 지금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경기에 있어서 어떤 금융사나 아니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분양이 안 될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2022년도 10월까지 기준을 봤을 때 수도권이 한 7만 6천 호 그리고 지방이 3만 9천 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만 7천 호 정도가 미분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미분양 호수가 많았을 때가 2009년도에 16만 호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4만 7천 호의 기준은 2019년도의 기준이 4만 8천 호였습니다. 3만 8천 호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미분양이 싹 줄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우리 두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 또 여러 어떤 경기 침체 등이 봤을 때는 현재 지금 4만 7천 호에서 내년에 6만 호는 넘을 가능성이 높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한 7, 8만 호에서 10만 호까지도 갈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절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금융사 그리고 시공사 모두가 지금 이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년 시장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금리라든지 이러한 미분양 문제가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새해에 새로운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세 분께 모두 공통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교수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비관적이다. 비관적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지역별로 하락의 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내년에 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집값이 오를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그런데 이게 또 말씀의 톤이 비관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낙담하는 어떤 그런 멘트일 수 있겠으나 만약에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관적이라는 얘기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거든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가 보유 무주택자분들이 자가 보유를 하지 못한 무주택자분들이 많은 시점이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송 자체가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자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보시는 영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많은 시장 통계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한 4% 사이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내년에 보고 있거든요. 특히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대비해서 한 3.5% 떨어질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한 2.5%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한 3에서 4%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미 다 얘기했지만 고금리에 대한 부분, 부담감. 그다음에 대내적인 거시경제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2023년도에 대해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GDP 성장률이 1.6% 얘기했거든요. 보통 정책기관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부 마저도 1.6%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실 내년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거를 반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대내에 어떤 것이 매크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주택에 대한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실망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보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는 않고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금리라는 거를 모니터링하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미국 금리 상태가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좀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는 한 보압권에서 머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봤을 때 부동산을 봤을 때 무드택 서민들도 있겠지만 사실 투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 들어가야지 오른다고 했을 때 이미 늦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본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이 워낙에 어려운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저는 오히려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 올해 상반기에서 조금 중반기로 넘어가는 그 타임.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떨어진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2023년 부동산도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가격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짚어주고 계시는데. 박성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는데요. 서울 민간 미분양주택 현황을 11월달, 지난해 11월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미분양주택이 전년도 대비 154가구에서 865가구로 1,600% 올랐어요. 또한 지금 가장 악성이라고 하는 중공 미분양이 52가구에서 200여 가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금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주택 대상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한 7%에서 8% 정도. 그리고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 정도.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2%에서 13% 정도가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다. 단 우리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우리 교수님이나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듯이 금리가 금리가 고점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 L자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봤을 때 그때부터 하락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하반기에는 좀 가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대표님 지방 아파트는 어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전에 미분양권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품지수를 봤을 때는 수도권이나 일단은 특별시, 특별광역시 같은 경우보다는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호도나 수요의 폭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권만큼 또 서울권만큼 지방도 고전할 거라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까지 내려가는 어떤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 어떤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의 시그널을 좀 끊어줄 수 있는 것들이 금리 인상의 고점에 대한 이야기일 텝니다. 내년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도 내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잦아들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보합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시기를 하반기로 좀 체크를 하셨어요. 그러한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금리는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금리가 3.25%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이제는 1월 뒤잖아요. 1월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정도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다 보니까 사실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벌어지면 자금이라든지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에서도 이번에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기준금리는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로 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봤을 때에 금리 인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계 대출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생기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는 경기 위축이 너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아마 금통위가 신경을 쓸 것 같고 중요한 건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추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행이 2023년 통계를 봤습니다. 국제 경제 리뷰라고 해서 2023년 미국 경제 전망 내 주요 이슈라는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냈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바라봤던 미국의 금리는 아마 하반기에, 23년도 하반기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인하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멈추는 시점은 3월에서 5월 달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한 번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는 2023년도 하반기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이 어디냐를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미 금리 인하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이슈고 과연 어느 때가 금리 인상이 고점이고 인하 시기가 언제겠느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하반기 정도로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왜? 일단 주직 시장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후행 지표로서 좀 나중에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거에 맞춰서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에 주목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또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했지만 역시나 여전히 파월은 이 물가 안정 또 고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흐름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금리하고 자산시장. 자산시장이라면 크게 두 가지 사이트잖아요. 하나는 금융시장인 주식, 채권시장이고 하나는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시장인데 금리와 자산시장은 분명히 금리가 오르면 자산가격은 좀 안 좋을 것이고 금리가 내리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자산시장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데 분명한 거는 자산가격이 상당히 고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반대로 자산시장이 되게 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산시장에 대한 것들을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금리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요. 인터넷 댓글에 보면 집값이 되게 오른다고 하니까 밑에 댓글이 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한국은행 뭐하냐 이거지.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생망, 이번 생에 망했어, 벼락거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금리 한 번만 올리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될 건데 한국은행 대체 뭐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만약에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외에 자영업 대출이라든가 시설 자금 대출, 운전 자금 대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집값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소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그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되게 정말 밀접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과치니까 이걸 갖다가 자산가격이 오르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 있는 해석일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질문은 이렇잖아요. 금리 인하에 소위 말해서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까 이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기준금리가 미 연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시기는 대충 사람들은 다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시그널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있는데 오른 상태로 얼마나 유지될까도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쭉 오른 다음에 갑자기 V자로 내리는 효과가 그러니까 물론 올렸다가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베이비스텝으로 오히려 내리는 0.25나 아니면은 뭐 빅스텝으로 0.50 정도는 내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게 하락으로 추세전환하는 것이 V자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에 금리가 내렸다가 오르는 것도 U자형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다가 내리는 것도 거꾸로 된 U자형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V자로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그것이 오른 상태의 어떤 추세가 1년을 가느냐 2년을 가느냐에 따라서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차피 오른 상태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와도 금리가 높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추세 하락으로 추세전환하는 어떤 그런 직전에 어떤 금리가 인산된 상태의 시간이 1년이냐 2년이냐에 따라해서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금리하고의 어떤 그런 금리 격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우리보다 아마 지금은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 스프레드 상단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1.25%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미국은 어차피 다른 나라의 자산시장을 신경 쓰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되게 잘 나와 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건데 제 생각에는 미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못하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갖다가 약간 경제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뭔가 의도적인 침체로 이끌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소비자들도 되게 침체를 겪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경우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미국은 대부분의 대출이요. 70%의 가계 대출의 70%가 고정금리. 우리는 반대로 30%가 고정금리고 70%가 변동금리라.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발생하고 되게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달러 찍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원하나, 애나나, 원하나, 애나나, 그다음에 위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 침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미국은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그걸 사줄 사람들이 전 세계 엄청나게 많으니까 실제로 인플레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헬리콥터 1이라고 해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헬리콥터 타고서 위에서 돈을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마음껏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박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이 돌면서 계속 뺏힌 금액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상대방이 계속 뺏힌 금액을 올리는데 얘가 부자야. 부잔데 뺏힌 금액을 올려가니까 내가 좀 높은 게 들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뺏힌 금액을 올려가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되게 높은 게 들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올리니까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계속 따라와. 쫄리면 죽든가. 뭐 이런 식이죠. 따라와 또 따라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는 만큼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똑같이 올려야 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까지 올릴 거냐보다는 올린 상태로 몇 년이 갈 거냐. 저는 이것들이 오히려 자산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또 발표를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볼까요? 드디어 취득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종부세 얘기는 그 익숙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종부세 여야 합의안이 사실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합의안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나왔었던 게 이제는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단일셀로 0.5% 이런 종부세 얘기 여야 합의도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종부세도 이제는 보유세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 그럼 이제 거래세에 대한 취득세 얘기도 이제는 어문종도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물론 전제조건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당연히 야당에서 합의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만약에 취득세가 변한다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가 사실 중과세율이 있었잖아요. 8%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에서 3%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돈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내 집 발언을 하나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없는 수요가 아닙니다. 충분히 있는 수요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기다렸던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갈 때 1에서 3% 가격에 대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취득세 부분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내 집 발언을 하시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게 뭐 중과세율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 1에서 3%니까 어차피 하지만 일단은 내 집 발언을 하나 더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다주택자로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번에 그 정부가 얘기했던 부동산 개편을 봤을 때는요.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돈풀기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세제 혜택을 본다 그러면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주택 세대들에게 세제 완화 부분을 확실하게 많이 풀어줬다. 보유세 아니면 거래세 다 풀어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고 DSR 40%에도 걸리지 않고 소득도 높고 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뛰어들게끔 기회는 열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연 그러면 이렇게 고소득자의 자산 가치가 높으신 분들이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로 뛰어들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주느냐. 이게 아마 정부가 가장 유심있게 보고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에는 오히려 다주택자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주택자로 가려는 수요가 많을까요? 저는 많다고 보이죠.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그동안 풀린 통화량이 엄청납니다. M1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는 거세 경제로 봤을 때 이렇게 통화량이 엄청 많거든요. 현금성 유동성도 풀린 자금이 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사실 뜯어보면 다 저축으로 가 있어요. 지금 은행 통장으로. 한마디로 말 그대로 내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출 때 이제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만 물론 주택 경기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자산 가치가 많고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존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언제든지 세제 완화만 된다 그러면 뛰어들 수 있는 분들이 시장에 존재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아마 정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완화 부분 세제 완화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 뛰어들게끔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평론가님께서 드디어 취득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 이러한 거래 절벽을 좀 풀어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세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무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이 세금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항상 보면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쪽에 실제 세무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확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역대로 보면 조세정책은 언제나 바뀌어왔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이잖아요. 그런데 OECD 가입국 중에서 보통은 이게 담세율이라고 하는데요. 1년간 걷는 나라에서 걷는 또는 공공기관에서 걷는 세금을 가지고서 실제 전체 세금에서 각각의 세목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봤을 때 우리나라가 보유세 담세율이 OECD 평균이 12.4%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유세가 9% 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아직까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두 개, 섹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있고 보유세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거래세라는 게 있죠. 취등록세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그런 거래세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유세를 OECD 평균 기준으로 맞춰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재산세를 갖다가 재산세로만 걷으면 되는데 전 세계 유래 없는 종부세라는 게 또 우리나라는 걷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종부세라는 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종부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세금이 있어, 너네 나라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냥 보유세만 있는 거예요. 재산세.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 같은 건 종부세 같은 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인상을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OECD 평균적으로 보면 거래세는 우리나라가 압도적 탑원이에요. 그러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정부가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가입국 중에 가장 잘 살아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살아난 나라는 아닌데 세금을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나라의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되고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맞고 단순하게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나에게 뭔가의 어떤 표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만 쓰는 거는 약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이 가장 정상화된 말씀인 것 같아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조세 같은 경우에 거래세, 취득세와 양도세, 진입과 진출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해줘야 되고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 나올 수 있게. 단, 일정 부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보유세, 보유세에 대한 거는 좀 과감하게 매겨서 진입과 나올 때는 편하게 나오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과감하게 세금을 매긴다면 그게 어떠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정권에서 3개 다 올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OEC도 가장 높은 국가가 됐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 봤을 때는 현 정권에서도 진출입에 대한 거는 편하게 해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어떤 부동산의 보유와 거래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전 정권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탄생한 정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화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왜곡되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볼까요? 이번에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 그 뜻은요. 일단은 공급이 너무 많을 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라고 이제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250만 원, 270만 원 공급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양갈래의 어떤 싸움이 뭐였냐면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야 라는 측과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너무 저금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어. 이런 게 어떤 VS 말 그대로 대립이었는데 뭐 결론은 났죠. 이제 금리.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는 결론은 났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입니다. 사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시장 상황 보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한 평가다.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부천대장, 고향창릉, 인천계양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지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제는 토지 보상 완료하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차차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 초만 해도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자 이런 분들은 250만 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야당의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께서는 350만 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살집이 없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유부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공급 부정기가 쏙 들어갔어요. 오히려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현상이 있었길래 그 부족한 공급이 1년 사이에 어떻게 다 해결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공급이 해결된 게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1년 사이에 1년 전에는 공급이 부족했는데 1년 사이에 어디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길래 공급 부정기가 쏙 들어갔을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공급 부정 얘기는요. 집값이 오를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공급 부정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공급이 부족한 거냐. 진짜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내 욕심을 채울 집이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국토부가 250만 플러스 20만 가구에 270만 가구 플러스 알파 20만 가구 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싹 봤거든요. 싹 봤는데 정비 사업 재개발 대건축에서 몇 십만 가구 상기 신도시 몇 십만 가구 유유부지 활용 몇 십만 가구 이렇게 막 쫙 있어요 리스트가 맨 끝에 그래서 합이 270만 개인데 바로 위에 합계 바로 위에 130만 가구가 기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합은 270만인데 130만 가구는 어디다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기타로 안 그러니까 계속 분절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디에 뭐 공급하고 어떤 사업에 뭐 하고 하는데 170만 가구 중에 거의 과반수가 되는 130만 가구 270만 가구 중에 과반수가 가까이 되는 130만 가구를 기타로 뺐다라는 얘기는 어디다 공급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전에 지금 야당이었던 아니면 지금 여당이었던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공급은요. 나에게 표 죽어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공급인 거지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270만 가구, 350만 가구 어떻게 공급합니까? 아니 어디다 그렇게 많은 곳들을 지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센세이션했던 예를 들어서 89년, 88년도에 노태우 정권에서 했던 200만 얻어도 엄청났는데 지금 270만 가구, 351만 가구를 어디다 공급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또 땅도 더 부족한 상태죠. 부족하기도 하고 더 이상 유유부지도 없는데 공급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한테 아니면 이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공급은요. 믿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 공급은 있을 수 없다. 공급에 너무 기대를 갖지 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잘 판단해서 알아서 시기에 따라 잘 사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도 2023년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정책의 변화를 좀 예고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서민들에게 피해가 아니라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해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봤다면 본격적으로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또 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계속해서 집값의 하락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느냐 아니면 보유를 할 예정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자산이라는 것의 기능은 그렇잖아요. 특히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하나는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하고 사용 가치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용 가치는 내가 실수요 목적인 거죠. 내가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선호하는 곳에서 살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매수 시기라든가 아니면 매수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내가 실제로 내가 자본이 있으면 사서 그냥 사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교환 가치로서의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보신다면 이런 식의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지역적인 어떤 개별 특성만 본다면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는 넥스트 레벨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보다는 뭔가 컨버전 변신을 해서 밸류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대표적인 물건일 것이고 뭔가 주택 같은 걸 사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서 어떤 수익형 어떤 자산으로 변신을 하는 어떤 그런 컨버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넥스트 레벨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적인 국지적인 개별 지역을 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자산 가격의 변수를 보고 있는 것이 프리라이드 효과라고요 무임승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불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 혜택을 얻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하철 역 하나 건설하는데 150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은 노선이 한 10개다 그러면 1조 5천억 들어간 거고 20개면 3조 원 들어간 건데 보니까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내가 동일한 어떤 그런 교통비를 드리는데 내가 기존에 있던 출퇴근 시간보다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근데 가서 보니까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럭셔리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내가 지불하는 비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공짜로 그걸 쓰고 있다 이게 이제 무임승차 효과 프리라이드 효과인데 그래서 뭐 신설 역세권이라든가 예정 역세권 지역에 그런 어떤 넥스트 레벨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시기를 불문하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보다는 그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집중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면 되는지 교수님께서 팁을 주셨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2023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뭐 최종급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지느냐 그 금리 인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2023년도 하반기에 잘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의 고금리 상태로 언제나 유지되느냐 그 타이밍이거든요 언제 꺾이느냐 언제 피봇이 일어나느냐 지금 자산시장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느냐 이게 아마 빠르면 23년도 말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정부 규제 완화 속도감이나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경규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끝없는 투자자의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2020년도 21년도에 아차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자산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시장을 잃지 못했을까라고 봤을 때 투자자의 탐욕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분들의 그 탐욕에 대한 그거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탐욕에 남아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내가 말 그대로 나빴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 그러면 그 탐욕에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얻어가겠다 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면고사를 삼아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직도 부동산에는 탐욕의 시장이 남아있다라는 거 이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읽으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와 규제 완화 속도감 투자자들의 탐욕 짚어주셨고 교수님은 어떤 변수를 보고 계실까요? 뭐 기승전 금리죠 기승전 금리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핵심 키워드 말고요 약간 스몰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 지표 그러니까 되게 스몰 키워드인데 나비효과처럼 얘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나비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세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미 연준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인하에 대한 그러한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여러 가지 제롬 파울의 변명은 뭐냐면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고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연준이 의장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FRB나 FED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워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장 큰 그런 스몰 키워드지만 영향력이 있는 나비효과처럼 연세적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별로 미국의 고용 지표들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 지표 하면 이제 볼 수 있는 실시간을 볼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익숙진 않으시지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약간은 남들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주식 방송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댓글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니 내가 내 고용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고용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고용 지표가 정말 여러 가지 세계 경제를 지금 또 자지우지하는 작은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변수 키워드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교수님이 스몰 키워드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가 유가요? 유가 요즘에 그 뭐야 주의하러 가게 되면 조금 내렸어요 맞아요 조금 내렸어요 그렇죠? 유가가 최고 120, 별월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뭔가 얻은 어떤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심장입니다 바라는 심장에서 거기다 고용 지표까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전문가님이 했던 어떤 탐욕에 있어서 이제 영끌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영끌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득권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 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 세력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맞는 거에 대해서 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동산 영향에 미칠 변수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금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 전세가의 어떤 반영을 변동률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분양의 미분양률을 계속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면서 이런 어떤 금리, 전세가, 미분양 모든 것들이 어디로 기속이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심리로 기속이 됩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얘기가 있듯이 경제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동산도 경제의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떤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과연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분위기라든지 방향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럼 세 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2023년 부동산의 핵심은 이것이다 단 한마디 혹은 한 단어로만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교수님이요 핵심은 이것이다 아직은 조심해라 아직은 조심해라 더 이상 부연 설명 없으시고요 네 알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의 핵심 키워드 어떤 건가요? 금리에 대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투자 투자요? 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모든 투자라는 거는요 사실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봤을 때 지금의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는 투자라는 거는 저점에 들어가야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 들어가느냐 봤을 때 남들 다 안 됐다 저점이다 낮은 가격이다 지금 위험하다라고 들어가야지만 사실 투자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거는 내 집 마련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내 집 마련을 얘기해요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집 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2023년이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 번 주의 좀 말씀드리지만 내 집 마련의 기준이 아니라 말이라도 투자 관점에서만 말씀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가요? 두 분께서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4% 4%? 네 금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현재 지금 3.2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지만 1월달 2월달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금융위에서 발표 내용이 4%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금리에서 고금리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파생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금리에 따른 어떤 모든 판단이 지금 이루어질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들 또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난 2022년은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던 해였고 그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불확실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의 이러한 혼란들이 아무쪼록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주기 위한 과정이기를 바라면서 2023년 토끼에 우리 부동산 시장도 한 번 더 힘찬 도약을 나타내 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최양수 교수님과 권혁준 평론가님 또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월간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시청하시면서 또 저항한 정보들 다시 한 번 얻어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